윤태곤의 뉴스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원구성 요약안 합의는 봤는데 이제 그 이행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것은 국회의장 후보 문희상 의원 한 명이니까 되겠죠. 그리고 각 상임위에 대한 정당별 배분뿐입니다. 누가 위원장 되고 누가 어느 위원 되는지는 다 유동적이에요. 소심파도 있고 경선도 있고 눈치 작전도 치열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당별로 보면 국회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두 명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맞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진석 이주영 의원이 경선. 경선.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병국 주승용 의원이 경선 이렇게 됩니다.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나누기로 했어요. 교육하고 문화체육관광위. 그렇죠. 워낙 여기 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윤리특위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해 가지고 대신에 상임위 숫자는 18개 그대로 유지. 민주당 8 한국당 7 바른미래당 2 평화정의 1 이렇게 된 거죠. 쟁점이었던 법사위는 자유한국당으로 간 거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법사위 위원장 자리는 한국당 대신에 권한은 줄인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손익계산이 있는 거죠. 민주당은 청와대를 소관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왔고. 기재위 정무위 과기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여가위 행환위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국당은 법사, 국토교통, 외교통일, 보건복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관노위, 애결특위를 가져왔습니다. 아미당은 교육위, 정보위, 평화정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자유한국당이 윤리특위,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이 4차산업혁명특위, 평화정의가 정치개혁특위 이렇게 맡게 됐어요. 아까 자유한국당이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을 가져갔어요? 그렇죠. 보통 예결특위는 여당이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이 예결특위를 가졌어요. 여당인데 대신에 그때 정보위하고 운영위하고 법사위를 다 자유한국당이 가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꾸로 좀 나눠진 거죠. 그렇죠. 민주당은 기재위, 정무위 이런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를 만족한 데 대해서 대체로 잘했다 이런 분위기이고 한국당도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예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예결위, 그리고 노른자위로 불리는 국토교통위, 산자위, 그리고 통회통위 같은 경우에도 남북관계 이렇게 진척될 거니까 아주 핵심 상임위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맡았고 특히 예결위, 국토교통위, 여기는 돈 표되는 데거든요. 보통 인기 상임위, 비인기 상임위 기준이 돈이에요?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는다, 기를 닦는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역구의 사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좀 서울이 아닌 곳의 의원들에게서 특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영남권 의원들은 항상 국토위 가고 싶어 하고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의 여당 의원들도 국토위 많이 가고 싶어 하죠. 과거에는 이제 정무위나 기재위가 일이 어렵다고 꺼려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인기 상임위입니다. 그렇죠. 기재위는 예산 다루죠. 또 정무위는 금융 관련된 거 그런 거죠. 그럼요. 대기업. 대신에 비인기 상임위가 환노위 농예수인데 환노위 방금 김명준 노동부 장관 말씀드렸지만 참 어려운 곳이고 빛은 안 나고 뭘 해도 욕먹거든요. 양쪽에서 다. 또 환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라돈 침대 같은 거 이런 거 항상 터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항상 정수를 못 채워요. 그래서 각 당들이 억지로 환노위에 의원들을 배정하면서 이른바 끼워 팔기를 하는 거죠. 환노위 가는 대신에 예결특위 같이 시켜주겠다. 정보위 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좀 씁쓸한 단면입니다. 농예수위도 그런데 이 편이 약간 딸렸던 게 민평당이 처음부터 농예수위는 우리 몫이다 이랬거든요. 민평당 의원들이 대부분 전남 전북의 어촌 농촌에 많지 않습니까. 지지층한테 어필할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의당이 환노위를 원했었는데 안 됐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정의당이 환노위를 못 가져갔다는 것도 있지만 평화와 정의 모임이 교섭단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번째 교섭단체다 보니까 이쪽은 한계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됐는데 그럼 거기서는 또 의석수가 평민당이 월등히 많으니까 평민당의 우선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농예수위. 그렇게 밀린 거죠. 이제는 의원들 배정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결정 이런 것들이 남아 있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기 없는 상임위에 들어가면 정보위 예결특위 이런 식으로 해 주고 대신에 인기 좋은 데 상임위가 되면 제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부끄러운데 여가위 같은 데가 인기 없는 데거든요. 겸임 상임위 중에 그런 데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리는 게 있어요. 뭐죠? 정무위 쪽에 제가 지금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여당에 좀 진보적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저격수로 꼽히는 의원들. 당 지도부가 그 의원들을 빼려고 한다. 왜요? 왜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규제개혁 완화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그런 거에 반대할까 봐 뺀다는 거죠. 그거나 확인해 봅시다. 정말 좀 진보성.